은호는 지금 먹는 것보다 내가 봤을 때는 내일 휴경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까 이 생각밖에 안 할 것 같아 빨리 가서 휴경 써야지 전화 안 받는데? 차 온다 은호야 뭐 먹고 싶어? 차 온다 뭐라고? 그냥 차 한 거만 더 좋은데? 너 지금 먹는 것보다 지금 휴경 밖에 생각 안 하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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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무섭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두 시간 다 했어 한 시간 그리고 해놓고 오늘 거 다 했어 하나 진짜요? 오늘 거 한 시간 그거 할 것만 남겨놓고 그냥 쓰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계속 사냐고 그랬어요? 어 계속 사냐고 그랬어요 근데 몇 개 많이는 못했지 난 최선을 다 했어 아무튼 아무튼 서면에서 보자 네 형 가고 있어요 어 네 다 했냐고 물어본다 왜래? 왜 안 받아? coordinates 어디서 다려? 아 왜 안 받아? 가 하자 오케이 렛츠고 왜 이렇게 희한하네 오케이 렛츠고 아니 근데 왜 여기다 대놨지? 그러니까 어우 졸라 시끄러 왜 이렇게 커? 아줌마 네비 아줌마 똥땅 아줌마 와 최근검색이 두달전에 간게 있어 우리 합숙대 간것도 있겠네요? 네 차 너무 안몰아서 고장나는거 아니야? 나도 요새 저도 그래 차 너무 안몰아서 사상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 에이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때 밤에 진짜 추워 아 벨트에다 벨트 레츠고 안전벨트 서면으로 서면 레츠고 와 서면 간다 우리 서면 한 번도 간적 없지? 우리 그때 갔었죠 언제? 형 처음 온 날 있잖아요 우리 삼겹살 먹었잖아요 아 거기가 서면이야? 네 우리 거기 갈래요? 어디요? 어디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 어디야? 오 좋다 그 그 그 아 그 뭐더라 그 뭐뭐뭐 아 그 뭐더라 어디요? 이 아밤에? 아 까먹었다 무슨 산이 있는데 황영산? 아 횡령산 아 횡령산이 황영산 황영산 봉수대 네 거기 야경 아 거기 불꽃축제할 때 가야되는데 얼마전에 서울에서 불꽃축제했는데 네 아 여의도 네 그러면 갈사람이 없어서 못가셨어요 아 나도 이번에 못가겠다 그럼 꾸민씨는요? 아니 꾸민씨 아 없다니까요 꾸민 접었음 바람 접음 아 진짜로? 네 템 다 팔았어요? 템 팔고있어요 헐 도삭상 가라는데요? 에이 에이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악취로 눈을 보렀던가 황영산 갑니까? 와 30개 감사합니다 와 꾸잉 감사합니다 30개 오 감사합니다 30개 응? 아 정신 죄송합니다 아 참 방송 접을 때까지 진짜 나오겠네 아 11개 감사합니다 우아아 이동하게 으이 아 아 감사합니다 대리 리액션 대리 잘 지내지 잘 지내니 걱정이 돼서 말야 행복하니 나 없이도 말야 어 그거 불러주시면 안됩니까? 할 말이 있어 어 이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 노래 뭐지? 피플쿠르 거 이거 모르세요? 뭐야? 잘 지내니 걱정이 돼서 말야 잘 모르겠어요 행복하니 나 없이도 말야 세대차이야? 피플쿠르? 벌써 2년이 지났지 세상은 많이 바뀐 듯해 너와의 2년 끝에서 미련 없을 거라도 확신했던 나한테 너 사랑해한다고 말했어 그땐 왜 그렇게 몰랐을까 좋아 보여 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개 감사합니다 Let's go Let's go 알파렌지스 아 옆에 정답 평신같아 사람 다 데려 놨어 항상 건강하고 님 20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어 잘 지내니 나는 요즘 그냥 그렇게 살아 어 그거 진짜 잘해 그거 진짜 짱해 예전보다 살만한데 맘은 그렇지 않아 행복하게 지내 님 2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 응 감사합니다 뭐 먹을까 너도 지금 뭐 휴경 생각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미친 새끼인가 진짜 아 대충 밥 먹고 오빠 집에 오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으네요 형 아니 무슨 부산은 차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세에 내셨어요 1분에 1키로 라니까요 아 여기 길 뭐 뚫어 놓으셨네 형 여기가 무슨 도로인 줄 알아요 몰라 부산 제3의 도로에요 그게 뭐야 헬의 3대 3대 도로 제일 막히는 뭐 그렇죠 부산에서 근데 차가 없는데 아니 서울도 지금은 차 없어 아니에요 완전 많아 다음에 또 올게 님 20개 감사합니다 아 나 진짜 샤반 안해 아 죄송합니다 쟤 누구냐 쟤 하지마라 진짜 어 서울은 많지 이때 이때도 아 그래 그래도 없는 편인데 네 그래도 이거보다 훨씬 많지 밑방 뚫린게 어 이건 말이 안되지 지금 사장님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세요 형님들 가운데 차선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런 운전이 1차선 2차선이 아니라 1.5차선으로 날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부산 제3의 도로야 그니까 진짜 좋다 추부지가 존나왔게 아 차 팔까 그냥 시바 차에 쓸 때도 없는데 왜왜왜 아 쓸 때 있지 이럴 때 이럴 때 원래 차 산 이유가 이제 네네 아 아 행복하니 넙시도 만약 너와의 이별을 아 죄송합니다 약 3백미터 규통정보수실이나 약 3백미터 구통정보수실 부관입니다 두유와투와투스노우맨 약 2킬로미터 길링갈릭스노우맨 갈릭갈릭스노우맨 마늘마늘로 수용해 오케이 오케이밤 어 이거 차랑 은호 6마자 10검이랑 바꾸면 되겠네 은호 차 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오케 꿀 그러면 딱 윈윈윈 있네 윈윈윈 어차피 여자친구는 아 아 4개 더 비싸요 이거 얼마짜리인줄 알고 맞아맞아 얼마에요 얼마에요 훨씬 비싸지 이거 얼마 비싼데 2천대 넘어가잖아요 오빠 차 팔고 10검 사자 근데 저는 이제 여자 안 만날거에요 웃어? 풉이래 풉 아니 저번에 그 분 어떻게 했어요? 왜그래 저거 야 그래 연기는 연기이잖아요 뭐 그래도 그치 연기를 무기한 응 아... 약 500m 앞 진양땜프 교차점에서 서면교차로 방면으로 우측에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도마차... 도마다... 아... 밤에 이렇게 달리니까 너무 좋아 오... 여보세요? 저 롯데리아 쪽 어...우리 얼마나 걸려요? 자...우리 얼마 안남았어? 1.7km밖에 안남았어 금방 갈게 저 롯데리아 쪽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롯데리아 쪽 어깨어깨어깨 어깨어깨 금방봐 그럼 은호한테 무선마이크 구워봐가지고 바로 하면 되겠다 은호한테 여자좀 꽂혀달라고 하면 안되나? 지금 꽂여놓으라고 해야될거 같은데 우리 있으면 안돼 오... 왜여? 무슨 소리에요 전 자신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científic 아 근데 오늘 술안 좀 먹고싶다 어? 술먹방? 아니아니예 집에서 말고 바깥에서 그니까 밖에서 술먹밥 캠코더 마이크도 있는데 오오오오 안 해 이럴 거지 또 아 근데 진짜 여자가 있으면 술먹방 머리 처음 Hop 오늘 무슨 요일이야? 그거 화해 안돼 오늘같이 사람 없어 은호면허 괜찮지 않을까요? 은호면 need 미션한 애들이 안 돼 우리는 뒤에 숨어있고 간다 왜왜왜 레츠고 앞에 좀 찍으라는 이유는 내 얼굴을 보기 싫어서 그런건가? 아니죠 부산의 도로가 궁금해서 어 차영님 오늘 저거 뭐야 비싼 옷 입고 나오셨네 네 제가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 쓰면 간다고 황족 첼시의 그 그 황족이 뭐예요? 황족 황족 첼시가 뭐야 그 황족이라고요 오른쪽 첫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5회전입니다 저 1월달에 네 영국 갔을때 공상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월달에 영국 가요? 네 우와 재밌겠다 축구보로 레츠고 뭐 아주 첼시 첼시 16등? 그게 뭐야?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되면 또 올라가요 아직 안팬난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시작도 안했어요 자 영국에서 궁성하러 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어 다왔네요 몇일에 어딘지 나 주의스테야 응? 주의스테로 가야돼요 주스? 네 와 근데 인옥이형님도 그렇고 은호도 그렇고 만나자마자 바로 방송 시작하면 배신이 너무 고맙습니다 전부 내비에 열릴스탕 철시 서면 거리 서거 서거 여기 스티아잖아 왜? 불이 다 꺼져있어? 어디? 여기 어디? 맞은편에? 어딘데 근데, 롯데리가 어딨는데요? 저 바리바이때 요 골목이에요 야 잘 좀 찍어 얼굴 찍어야지 얼굴 여기 여기! 저기 롯데리가 보이죠? 이거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유턴하게 지금 유턴하게 지금 앞에 가는 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뻐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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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뻐 예? 1. 유턴할 때 어딨지? 뚝 가면은 한바퀴 이렇게 돌 수 있어요 아 서면은 이게 짜증나 유턴할 데가 없어 아니 왜 나보고 깜치지 말래요 저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저 아무 말도 안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좀 더 가서 1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여기서 가능할 건데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니 지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좌회전이 될 거예요 아마 좌회전에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잠시 후 시속 60km 신호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 경찰이다 엄마야 경찰 지금 안 돼요 경찰 아 지금 안 돼요 우리도 경찰 뜨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계속 도로를 찍으라는 거야 왜 왜 오늘따라 좀 심한데 아니 왜요 나 처박고 싶네 도로를 찍어서 뭐해 형님들 너무 공격적이신데 왜 이렇게 들떴어요 형님들 왜 이렇게 신나셨어요 너무 공격적이야 무단훈딴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여기서 저 쭉가요 저 경찰 따라가요 경찰 따라가요 경찰다라고요 네 경찰 따라가요 경찰 따라가 경찰 따라가 경찰 따라가 경찰 따라가 아 왜 내 얼굴 왜 그니까 왜 날 찍어 어? 아니 너무 그러니까 그럼 또 저한테 욕하잖아요 아니야 저 아까 보셨죠? 주니스테아? 파리바게뜨 걸고 여기요 채팅차 부르세요 약 300리터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왔고 갔다 오면 더 넘어 가야 돼 가야 돼 우리 은호우 은호우 와 은호 나오면 이제 존나 눈정아 쩔겠다 진짜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인데 그 다음은 시속 60km 구간입니다 은호 캔빨 사장님도 캔빨 어 여기다 어디 어디 여기로 들어가요 아니야 아니야 뭐야 여기 진화인데 도로 찍겠습니다 형님들 도로 아아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이다 그 다음 그 다음이다 무단환경 사고다발 구간입니다 아 여기 있다 봐봐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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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아 이거 일방통행이다 아씨 은호 보고 좀 앞으로 나오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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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길을 모르잖아요 은호가 부산 사람이 아닌데 일방통행이다 이게 그러면 한굴목 뒤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여기여기 아니 너무 운전이 운전이 너무 힘들어 어 여기 맞다 여기 사람 많은데? 좀 은어보고 다 꼬시라고 해 근데 다 커플이야 아 은어 커플도 꼬실 수 있어 오 R8 R8 첫 식인다 R8 아따따따 직진해서 우리 회장에서 봐요 돈과 명예 중 하나 아 아 근데 어쩔 거예요 계획이? 차를 세우고 내릴 거예요? 아니면 태우고 갈 거예요? 아니 일단 은어를 태워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우회장 CU에서 아 여기가 서면이구나 와우 아 토하구나 어디다가 태워야 되지 않을까? 걸어다니기려면 일단 태운데 일단 태워 그래서 아니 저 끝에서 우회장 돈과 명예 중 하나를 나를 골라 빵빵 와키 졸라크다 전 빵빵 전 빵빵 안해요 쩔쩔 봉쩔 봉쩔 쪼른게 아니라 저도 안하는데 빵빵 저 롯데리아 있죠? 오케이 다 남자네 그러게 그냥 박아버리래 gtm이야? 일방통행인데 존나 차 좋다고 이리로 오네 오 뭐야 이거 차? 롯데리아 앞이다 여기 빨리 타야 돼 일방통행이라서 은호야 은호야 은호가 됐지? 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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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하.. 은우! 전화해봐요! 전화해봐 전화야 아 이걸로요? 어.. 한걸로 해봐 이거로? 은우 어디갔지? 여.. 뒤에.. 뒤에있다는데 뒤에? 차를 따라오라 해! 여기 차.. 냅두고 아? 아 뒤에 따라오는 중 오케이 알겠어 따라오는 중이래요 여기 잠깐 세.. 왜왜? 은우 여기있다 아 있어 끊어 끊어 저기 저거 열어줘요 트럭크 아 트럭크 이거 너 찍어줘야지 나 형 지금 너무 많은데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야 일단 일단 꺼져 이거 돌려야 돼 어 존잘 존잘 야 문 닫아줘 문 닫아줘 눈정화 눈정화 와 실 다르다 와 실 다르다 어 진짜 선우야 네 트렁크 트렁크 선물을 트렁크 타 아니 트렁크 타가 아니라 트렁크에 실어 열었어 어? 어 어 됐다 타시죠 여기 원래 은우 자리가 여긴데 아 다음부터 오늘 1번 2번 합숙 때는 여기 타지 뭐 이거 광학렌즈가 없구나 이게 어 안녕하세요 형님 우리 은호 은호 은호가 맨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보고싶다고 은호 은호 그랬어? 예 아 아 오늘 사람 별로 없네 형님 근데 야 잘 닫았냐? 왜 후방 카메라가 안보이지? 그 레이이라서 렉요? 예 뭔 레이 컨트롤 R 누르세요 컨트롤 R 컨트롤 R 눌러요 와 씨X 대약 안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와 맹성이 대장이야? 맹성이 대장이야? 아 왜 부담색게 저만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까 여기 아 존나 욕먹었어 왜요 선우랑 사장님 찍었던 어 버스킹하네 어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저런 눈정을 합니까 형님들 하하하하 이걸로 봐 멈춰봐 하하하하 아 쉼짱 누나도 여기 있어? 어디? 저기 앉아있잖아 오 쉼짱 누나 우리방도 열애팬이에요 뭐라고? 아 진짜? 쉼짱 누나 저희 방 열애팬이에요 왜? 예? 뭔지? 철구 형 합방 이후에 저희 방에 맨날 있었는데 아 진짜로? 옛날에 우리 합방 했잖아요 여기도 버스킹하네 어 맞네 오 많이 하네 그것도 평일인데 저거 어디서 뭐하지? 주정차 단식장 우리도 하고싶다 하하하하 아이 쉼포 짱지랄 형님들 우리도 하고싶다 쉼짱 누나 착한데 일단 내리시죠 귀여워 저거 아니다 이거 뭔데? 여기 주차장이야 찜질방 주차장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주차장이에요 확실해요? 저거 많이 데뷔어요 아 진짜요? 일단 카메라를 내리세요 아니요 에그요 에그줘 아 맞다 그래야겠다 저 내릴게요 같이 내려요 어 우와 차가라 무자네도 많이 하네. 그러네. 홍대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 바람 춤춰주세요. 밖에서요? 네. 바람 춤 못 춰. 와 이거 뭔데? 이거 봐요. 뭐요? 이게 뭐야? 뭐야? I can't take my eyes over you. 뭐하는 것인지. 모든 것이 무제한. 한 명당 4,900원만 내면 모든 게 무제한이래요. 오오. 짱이다. 주스, 음료, 커피, 스낵, 과자 등 40여가지. 이쁘게 꾸며한다. 여성스럽게 꾸며한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삼복게임랜드. 여기가? 삼복게임랜드가 뭐가 유명한 거예요? 그냥 서면을 자랑. 뭔데 이게? 그냥 오락실인. 우리 오락실 철권 한번 뜰까? 렛츠고. 철권 잘해? 아니요. 할 줄 알아. 어? 사장님이랑 은호 잘할려나? 여기 서메 자랑 삼복. 서메 자랑 삼복. 서메 자랑 아이린 피씨. 어? 아이린 피씨. 이거 존나 넓어요 여기 피씨가. 아 우리 저번에 갔던 데 아니야? 아 맞아요. 우리 그때 가서 바람 했던데? 준이랑? 모니터 존나 큰데. 어 모니터 존나 커 여기. 여기. 아 끝났네 여기. 삼복게임랜드 문 닫았네. 24시간 아니구나. 근데 왜 주차장이 되지? 그냥 길거리에 대면 안 돼? 오늘 같은 날. 근데 서메에서. 제가. 차 4번. 아 차를. 대다가 길거리에. 네. 4번 끌려봤거든요. 견인? 네. 견인. 왜요 왜요 왜요. 아니 아홉대나 됐다고. 다른 된다고 됐는데. 헐. 그래서. 돈 겁나 깊겼어요. 진짜. 돈 아까워 죽겠어. 아홉대나 됐다고. 아홉대나 됐다고. 아홉대나 됐는데. 아홉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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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이제. 날이 되게 춥네요 형님들. 미우심해. 탈모기 조심하세요. 구렛나루 정리 좀 하세요. 아니. 머리 자를 시간도 없이. 화면 보여드릴게요. 구렛나루 이쪽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손으로 좀 이렇게 모으. 아. 머리 좀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 자르기도 전에 또 방송하고 있어. 사장님 이쪽으로 나오시나? 아니지. 절로 나오겠지. 절로. 절로 가오자. 멀리서 찍어야겠다. 실루엣을 좀. 네네. 흐흐흐흐. 흐흐흐흐. 이쪽으로 나온다고? 네. 어디다. 어 알파일 구경하러 갑시다. 우와. 내가 보고팠어 또라제가 이걸 뽑았다고 하던데? 아 진짜요? 어 와우 사장님을 만나러 갑시다 우리 근데 뭐 먹어요 형님들? 서면에 맛있는 거 뭐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아 근데 서면에 맛집 이런 거 없나? 다 똑같다 체인형 다 똑같아요 와 이 차도 예쁘다 이 차는 뭘까? 비엘 바바루 오이공디네 오이공디가 제일 치료제가 타는 차는 타는 차 아니야? 10대지 아니아니 치료제 다 비엠더블 다 비엠더블 어 맞대 맞대 아니 이게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돼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내린거야 야 수노래방 2천원이래 한시간에 1시간에 2천원이라고요? 어 겁나 싸네 여기 여기 써있잖아 야 야 기절 수노래방 기절가격 아 1시간 2천원 오전시간이래 오전시간 근데 너무 싸다 대박인데? 하하하하 이거 자세가 왜 이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 뭐 여기 있다 뭐 지하 2층 3층까지 가야겠네 3층까지 가야겠네 3층까지 가야겠네 3층까지 가야겠네 3층까지 가야겠네 3층까지 가야겠네 여기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바로 앞에 있어 진짜 올라와 있는거야 아 진짜 이렇게 나와 식사는 식사는 어 조명 빨리 좀 받으십니다 조명 배고파에요? 그냥? 아까 치킨 먹어서 근데 평일 이 시간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겠지? 서면에서 사람도 없는데 희한하네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홍대에 맨날 갔을거 같아 왜요? 저 버스 키고 공부로 너무 재밌어 구미시랑 아 구미시랑 너무 재밌겠다 구미 실제로 만나본적 있습니까? 아니 아 만나본적 없어요? 얼굴은 봤습니까? 얼굴은 봤죠 오 카톡 친구니까 아 진짜? 사진? 동영상? 사진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려워가지고 몇살이에요 몇살? 21살 오 예쁩니까? 네 진짜 어린게 귀여운거 같아요 어린게 귀엽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만큼 어린여자 좋아합니까? 사실 저는 누나 좋아 어 연상 좋아 오 연상 슘짱누님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아 슘짱누님 고백 고백 고백영상 찍으십시오 아 네 저는 그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아 그분 잘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네요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 길 모르고 딴 데 간거 아니야? 버림받은거 아니야? 버림받은거 아니야? 나 저거 지금 다 놓고왔는데 응 나오고 나온거 아니야? 슘짱 2패 아니 아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조명을 좀 받으십시오 아 좋습니다 아 아 좋아요 좋아 머리 좀 잘라요 몇시야? 몇시에요?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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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인데 뭘 먹어 근데 은호 야 아침만 먹고 지금까지 안 먹었다고 하는데 진짜 배가 고프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안고파 그러면 은호 뭐 먹겠다는 말 없는데 너 뭐 먹고 싶어? 저요? 네 어어 삼겹살 삼겹살? 그때 먹었던 데 맛있었잖아 맛있었어 어 그때도 맛있었는데 아니면은 아까 전에 불백 그런거 불백? 근데 끓기가 귀찮으니까 삼겹살 보다는 그런거 근데 거기에 삼겹살 구워주잖아 그래도 굶는 시간이 있잖아 아 왜 안오지? 기회를 못찾는게 아니라 저 반대쪽으로 나갔었어요 새벽에는 삼겹살이라는데 진짜 이렇게 늦게 까지 안올 리가 없는데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 주차 못하나? 에이 거의 다 주차해주세요 은호 일단 저거 할 운전면헤러가 없잖아 주차를 넣으면 되죠 왔다 왔다 어 예 이거 이거 잠깐만 배터리 있나? 어? 오 예 마이크 꺼와 마이크 될려나 이거 송신기 이거 주파수 따로 또 잡아야되나? 마이크 형님 이거 한번 거기 꽂아주실랍니까 여기? 아 여기다? 뒷구멍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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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한번 꽂아주세요 아 눈 아파 뭐 아 아 잠깐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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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들리죠? 오 예 아 아 잠깐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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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와 이제 우리 멀리서도 시끄러운 데에서도 아 형 고생 너무 많았어요 형 형 솔직히 솔직히 조금 대충 했죠? 아 나 최선의 날꺼야 형 이렇게 해도 들려? 내가 이렇게 해도? 예 그쵸 아 진짜? 형 내가 초상축지 선물해 줄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그 700개를 어떻게 해? 못해요 못해요 그럼 못해 한 400개말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어디로 가? 지금 어디 가실 겁니까 형님? 맞아 일단 돌아보죠 네 진짜요 예? 아 제발 형 네 일단 돌아보자 아 이런걸 짬이라 하죠 짬 저런걸 짬이라 하죠 형님 뭐야? 이런 음식물 짬짬 짬이라 하죠 짬토 아 짬토 아 나도 우리도 버스팅하고 싶은데 저거 장비 어떻게 빌리지? 장비요? 한번 알아보죠 오늘 저녁에 새벽에 사냥 끝내고 알아보겠습니다 사냥 끝내고 알아보겠습니다 어? 하하하 이뻐요? 아니 아니죠? 아 KTX 진짜 잘 잤다 KTX에서 잤어? 네 어떻게 보면 비행기 놓친 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같기도 해요 형 뭐야? 덕분에 푹 자다 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일찍 왔으면 일찍부터 방송했어야 될 건데 와 에너지가 충전 됐으니까 아아 뭐 누가 해? 예? 예? 우리 마이크 여기다 대야죠 아 맞다 맞다 은우가 헌팅하는 거 처음 봐 지금 해 봐봐 아니 아니 하던 게 아니라 아니라 와 짱이다 와 연예인이다 아니 근데 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야 방에서는 연예인인데 형 형 봐봐 형 형 이제 생각해봐 내가 하는 건 문제가 없어 일단 어디 봐 어디 봐 봐봐 내가 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근데 할 때 한 3m 뒤 이렇게 3명이 이러고 있다 생각해봐 하하하하하 3명이서 3명이서 말 얘들 보는 사람 1행인처럼 할게 1행인처럼 우리 둘이는 1행인처럼 할게 아니 카메라도 날 찍고 있는데 장난하십니까 아니 카메라도 같이 가고 이거 어디 봐 일단 예? 안 입었는데 여기 옛날에 나 헌팅했던 데네 저 혼자 갔을 때 자 이제 둘이 하십쇼 저는 우리 1행인처럼 뭘요? 저기 있네 뭘 하라고요 해서 뭐 할 건데요? 술 먹을 거야 같이? 아니 아니 그냥 할 수 있다는 거 아니 여자랑 말 거는 거 한번 보고 싶어 하하하하 얘 바람해가지고 안 돼 하하하하 얘 바람만 해서 얘 안 돼 하하하하 아니 맨날 부여성에 있다가 하하하하 서면으로 오니까 불편하다 아니 얘 얘 바람만 하다니까 안 돼 나는 안 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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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행인 형 간만에 밖에 나왔죠? 되게 신나 보이네 해봐 하하하하 나 우리 1행인 하하하하 지금 일단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프지 하하하하 그쵸 하하하하 일단 밥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하하하 한 명하고 두 명한테 말만 걸면 안 돼? 하하하하 너 보고싶으면 같이 가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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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팅 당하고 싶다래, 숭짱님이 아! 누나 어딘데요? 천 개 헌팅 한번 해드립니다 천 개 틱 10%밖에 없어요 아 배고파, 형 밥 먹었어요? 형 밥 먹었어요? 저거요? 제꺼? 네꺼 안되지 아니 내꺼 푼 30% 있는데 왜 안 켜지지? 형이 네꺼로 해볼게 네 형이 네꺼 보고 있어 내꺼 푼 30% 있는데 왜 안 켜지지? 네 네꺼 내꺼 보고 있어 어떻게 켜는거야? 빰빰빰빰빰 형 이리로와요 같이 가요 왜 그걸로 혼자 가요 그죠? 망가진거 아니야 이거? 망가진거 아니야? 이거 이거 바람의 나라 친구들 다 있는데 여기 그 십검사기라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보는거 그 십검사기라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보는거 그 십검사기라는 사람도 여기 있는데 보는거 아니 왜 이렇게 켜지는거야 어 죽었어 핸드폰 어 죽었어 핸드폰 문제 있어 이거 우와 아 없다 없다 일단 은호 배고프잖아 응 밥먹으러 가자 아니 여자가 없다 근데 야 그게 크게 많은데 어이구 헐 내꺼 아니야? 네 맞죠 형꺼 아니잖아 나 앞으로 줘 어이구 어이구야 석봉이 부르래 석봉이 군대 갔어요 아 존나 남미같이 가 더 슬프다 여기 사람 많죠 여기가 그 중심지입니까? 그러네요 여기랑 계속 여어 골목이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 저 뭔데? 같이 갈래요? 아니 아니 아 같이 가자 일로와봐요 아 진짜 해줄게 아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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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봐 아하하 아 일로와봐 아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아 왜요 아니 나 어차피 부산도 안 샀는데 아니 되면은 형이 좋은거 아니 그냥 와봐요 같이 나 안해 아 누구와라는건데 누구와라는거야 여자가 없네 얘네 아니 없잖아 누구와라는거에요 타 남자잖아 저기 누구있어요? 아니 안보여있데 그죠 없죠 아 왜 도망가요 자꾸 아 쟤네 아니야 쟤네 아니야 형 방금 말한 애들 어디로 들어갔는지 봤어요? 어 나왔다 나왔다 아 쟤네 아 나 진짜로 아 왜 알아요 갑자기 어떻게 앞에 아 이랬는데 깔면 전화 쪽파진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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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혹시 아프리카TV 아세요? 네 저 산책 나왔다가 우리 친구들 너무 이쁘다고 해서 휴자 시켜주려고 아 아 BJ 저 BJ 이름이요? 저는 강은호인데 지금 이 주인은 봉준이 형 봉준이 형 봉준이 형 알아요? 아니요 아는구만? 철구 형은 알죠? 아니요 저 진짜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해요 아프리카 한다고? 저 진짜 가야돼요 아프리카 한다고? 네 BJ를 한다고요? 네 BJ 이름 뭐예요? 아 몰라요 그럼 홍보해요 그러면 아니 싫어요 왜 BJ 한 다음에 파업할 거야? 지금 사람 진짜 많이 봐주세요 사람 3천명 넘게 보는데? 어 이럴 때 홍보해 지효이는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해야 돼 누나 안가요? 나이 몇 살이에요? 저 지금 하나요 저 롤방송 나 동갑이네 나 롤 다이아 1 진짜요? 나도 롤방송하는데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친구네 일로 와봐요 이쁘네 이 친구도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쁘게 하고 이쁘게 하고 집? 이러고 집 간다고? 꺼 끌어? 아 진짜로? 좀 이따 나랑 롤 할래요? 진짜요? 진짜요? 실버나브레잉 아 그래? 그럼 친구들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서면에 있을 거 아니면 여기 가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좀 이따 같이 한 번 할까요? 술 먹방 한 번 할까요? 괜찮아요 아 아 저 진짜 왜 부끄러우면 다 아 BJ라며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걸로 그래도 얼굴 까고 해요? 롤방송? 아 진짜로? 몇 명 방 몇 명 방 학고방이지? 나도 나도 하하하하 아 눈이 되게 이쁘고 몸매도 좋고 너도 BJ예요? 네 너 21살이죠? 15살이요 아 죄송해요 누나 저 몇 살 같아요? 많아 더 많아 보이는데? 너가? 많아 아 저 뻑퀴한거 여튼간에 재밌게 노시고요 네 손 좀 만지고 갈게요 한 번 더 만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쉽지 않아 이러고 보내기? 그럼 뭘 어떻게 하자고 우리 친해지자 앉아봐 잠깐만 앉아봐요 침 묻은 것도 아닌데 왜왜왜 어? 이게 나오는거 아니죠? 안나오죠 저만 나오고 있죠 앉아봐요 잠깐만 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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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채팅창을 보여줄까요? 네 그래 잡을때부터 아 아 진짜 채팅 잡으려는 거 뭐야 어때 안쳐 억자 어머 내 이름 이름이 뭐라고? 저 박옥자 누나 옥자? 존나 촌스럽다 네 그래요 왜 본명이에요? 아니요 가명 일부러 촌스럽게 한거죠? 네 귀엽대기 씌우라고 내 친구 토 왔어 토 갔다고? 뭐라고 좋은 방송에 나왔다고? 오 어떻게 해 어? 근데 성함이 혹시 조재우? 아니요 아 아니지 시청자 진짜 많이 모르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박옥자입니다 좀 있다 괜찮으면은 뭐 커피 한잔 하시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제가 티어 낮은 사람이랑 커피 잘 안하거든요 아 저 마스터 이하하는 걸로 아 아 존나 자전인상 형 핸드폰 있어요 지금? 어 좀 봐봐요 지금 내게 꺼졌으니까 잠깐 내가 메모해서 카톡을 줄게 놀다가 좀 카페를 가고 싶으면 이러면 연락해 어 여태 21살이다 이거죠 저희 몇 살 같아요 뭐 한 여섯 분 또 여섯 분 또 오빠라고 불러요 아 예 오빠 한 번만 해줘요 네 형 나보다 롤즈하면 다 형이지만 뭐 달려있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번호로? 다이얼 다이얼? 어디있어? 아 진짜 나오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당신 뭐 먹방한 적도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 술 먹방 어? 혼자서? 아니요 숙강 언니라는 친구 아 그분 알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요? 카톡 아이디로 알려드릴게요 아 저기요 저도 그냥 네네 가볍게 알고싶어서 그런거에요 네 우리 알려드릴게요 카톡 아이디로 합시다 우리 카톡 아이디로 합시다 이거 뭐에요? 아 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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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까? 이겁니까? 일정에 추가해놓은거? 일정에 추가해놨어요 여기? 아 오늘 일정에는 너랑 노는 일정이 있다는거야? 아니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내가 시간 한 번 내볼게 고려해볼게 피시방에서 보자 안녕 아니 KTX에서 자다 말고 이게 뭡니까? 얘? 수월하네 저요? 이야기 전개가 되네 자연스럽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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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전개가 되네 아 옛날에 진짜 기가 막히게 잘했네 이런거 와 그날 방문에 봐가지고 그냥 Tell me why 아니 왜 멀리 도망가있어요 형 예? 이제 이런거 못해 시키지마요 부끄러움 왜요 왜요 하하하하 연예인이다 하하하하 갑시다 이제 밥먹으러 그거부터 있어야지 봉길봉글 카톡 아이디 형 드릴게요 봉준이 형 아는거 같던데 뭐? BJ 한 친구래요 아 진짜? 어 이뻐요 아냐 나 관심 없어 응 줄게요 롤비제이래요 롤비제이 여자가 아 진짜? 네 이뻐요 어차피 나는 뭐 서울 사는데 몸 필요해요 나한테 뭐 먹으러 가지? 그 다음에 선호 형이랑 같이 2대2로 수박보 한번 해요 어디 가지? 지금 혹시 밀량 돼지국밥 먹으러 가는거 아니죠? 지금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밥먹으러 갑시다 밥먹으러 갑시다 어디로 여기 뭐뭐 있어요 먹을거 아잇 아잇 쏘리 매일 밥 마다 허술 저기로 갑시다 아잇 밥 먹으러 갑시다 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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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랩 배틀 하고 싶은데 저분들은 마이크를 안 주더라고 아 아 진짜요? 어 마이크를 안줘 왜요? 고장 날까봐 안주시더라고 아잇 그리고 아잇 난동 피울까봐 안주겠지 아하긴 막 술먹고 막 자기 해보겠다는 사람들 아 그치 그리고 또 사장님이 하면은 또 깡패인줄 알고 아잇 야 은호가 왜요? 야 원래 야왕 BJ 였지 아잇 아 은호는 완전 진짜 야외 나오니까 연예인이네 이야 아잇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잘한다 근데 쉬운게 아닌데 왜 바람하고 있어 왜 바람하고 있어 저야? 왜 바람해 너 바람할 사람이 아니야 바람이 더 재밌어? 바람 말고 더 재밌는게 많은데 아니에요 이것도 하루이틀 런팅 방송이 재밌지 한달 아잇 로드킬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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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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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 나 나는 갈매기 뭐 하나 있네요 아 아 우리 그때 갔다 삼겹살집 가요 그래 우리 은호가 말을 잘하네 아니 근데 진짜 여자가 거의 없는데 그중에 딱 여자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거의 무조건 성공인가 보다 우와 왜요 왜요 아잇 옛날에 옛날에 성공률로는 이제 좀 먹혔죠 이제 노잼이어서 문제였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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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형 정도면 여자들 다 먹히죠 다 선호가 헌팅하면 다 100%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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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50%야 아잇 선호형은 52% 나 50% 뭐야 나는 나는 에? 나는? 못해? 이거 이거 더듬이 생기기 전에 됐는데 아 형 근데 뭘 왜 이렇게 막 밀었어요 머리 두피 다쳤겠다 와 형 그 나루토에서 치료해주는 애벌레 알아요? 되게 착한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야 그 그 뭐지 츠나데 애벌레들 치료해주는 애벌레들 그 같아요 이였 착한 애벌레 존나 웃는데 카치유 아 카치유인가? 흐흐흫 흐흫 흐흫 흐흐흫 내가 시껌만 안샀으면 존나 패스텐데 흐흫흐흫 시껌에 샀기때문에 흐흫 형이기 때문에 흐흫 어? 내 옷이랑 똑같네요 어디요 어디요 어? 맞나요 저게 진짜 같은 옷이에요 어 저거 아낀다는거 어 새로산거 얼마주고 사셨습니까? 저거.. 아 형 저거 입은거 봤어요? 셔츠에다가 여자 만날 때 꾸깃꾸깃 입었던거 맞죠? 꾸깃꾸깃 새로 산건데 꾸깃꾸깃이라는거 아 여기 약간 느낌이 신림동이랑 비슷하다 아 맞네요 신림이랑 약간 신림이 그.. 그 순대촌 그 중고등학생들 막 많고 걔네들 막 짧은 집안입고 아일라인그리고 놀고있으면 그럼 누가 가서? 네 아 진짜 두발이었으면 은호가 다 꼬셨을텐데 아 근데 은호 진짜 클라스 좋은다 근데 BJ분 이름이 뭐야? 카톡 아이디 알려드리니까 물어봐요 나 기억이 안나요 뭐였지? 옥순이? 뭔순이? 뭐 옥좌? 옥사? 옥좌 무슨 옥좌에요 또 옥좌 되게 일부러 이름을 촌스럽게 만들었대요 기억하기 쉽게 옥좌 아씨 바곡자? 바곡자옥 옛날 옥좌 보상은 정말 재밌었는데 스물한살 한명은 스물여섯살 둘 다 괜찮았죠? 귀엽게 생겼죠? 뭐 스물 몇살? BJ는 스물한살 한 스물여섯살 스물여섯살? 화장이 좀 그렇던데 네 좀 진하긴 했는데 그리고 원래 이렇게 딱 하고나서 우리 방송을 알려줬을 때는 나중에 애프터 할 생각 있잖아요? 절대 욕하면 안돼 무조건 방풀하고 있거든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막 이쁘다 이쁘다 너 이쁘다? 어 이쁘다 이쁘다 해야돼 한 15분 동안 원래 그틸도 합니까? 그쵸 그쵸 한 30분 지났다 싶으면 다시 욕하지 아 지적을 하면 안돼 무조건 이쁘다 야왕레신이야 뭐 무조건 방풀하게 되어있거든 녹슨 드럼톤 갈까 여기? 녹트? 아 좋죠 아 좋죠 오케이 렛츠죠 나이스 여기? 아 이거 맛있어 시간이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가자 사장님 장사해요 잘 안 할거 같은데 해요? 해? 아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베이베 예시 할 수 있어 여기 동네 무섭다 무섭당 고기 굽는 남자 저희 맛 없습니까? 고기 굽는 여자 없습니까? 여자를 은노가 데려오니까 하하하하 아 내일 멜로 쓰시지 마라 저 아까 진짜로 만약에 형님이 그냥 딱 나가셨잖아요 그럼 저 시커메 아이템 메뉴에 올렸을 수도 있어요 어딜 나가? 저 되게 삐지 뻔했어요 솔직히 어딜? 저 되게 아 그러니까 저 되게 계획 틀어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졸라 고급스럽다 장사하나요? 아 이러면 나와요? 아 아 아 이러면 하지 마요 형 가게에서 나도 따라 했잖아 모르고 아 가게 울리는데도 동시에 아 입구컷? 1% 남았다 밥 먹기가 이렇게 힘드냐? 살 다 빠지겠네 집 밖에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배달시키면 얼마나 편해? 몰라 뭔 소리야? 저도 형 입구컷 여기로 했다 어 그러네 그렇죠? 봉준송 노래인데 이거? 좋았어 술 한잔 할까? 오늘? 예? 얼마나 또 여살 곳이 오라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 아니요 우리 어차피 내일 막쯤 되면 또 술 먹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근데 우리 정확히 캠프에 가는거에요? 캠프에요? 이게 지금? 캠프에요? 아니면 형 벌칙 걸렸는데 우리가 떼우러 온거에요? ㅎㅎㅎㅎ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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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말 잘 하냐? 예? 너? 야외에 나와서 아 그래요? 야외에서 지조니까 고마워 원래 1일차에만 말 잘해요 체력이 약해서 밥 먹고 술 한잔 하죠? 밖에서 좋죠 배터리 있나요? 내일 먹죠 왜? 오늘 휴경 쓰고 24시간 중에 7시간만 하면 되잖아 잠은 안자? 저 어제 술 먹고 야방하고 검성 찍은거에요 3차에서 4차까지 차는 대리하면 되지 와 이거 뭐야? 술 먹는 볼링장인가 보네 여기는 어때요? 비싸요? 강남은 진짜 비싸요 맥주 한 병 2만원인데 나 볼링 하나도 못 쳐가지고 피에로 압구정이 있는거에요 아 형님 이런거 정장 한번만 쫙 빼입으시면 이쁘실거 같은데 오오 그쵸? 진짜로 요거 1번 형님 정장이면 존나 간지날거 같은데 제가 제가 우리 큰그림 그린걸로 성공했을때 사성통이라면은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기 갈까? 호텔이요? 아니 아니 호텔이 아니라 정의도 생산겹살 아 좋죠 우와 싸다 저희 그람수는 제대로 주나? 저한테 한 4인분 시켜 1인분이던데 보면 생산겹살이 1인분 2,500원이라고? 한 70g 이렇게 써있겠지? 막상가면 에이 미치 어 SBSTV에 나왔는데 대패 1,900원이라고 대패 대패는 먹으면 안되요 황정순이 3,000원인데 말인데? 그니까 말이 안되는데 장사하나요? 아 아 여기 2,000원이야 뭐 이래? 뭐 이래? 뭐 없어요 뭐지? 돼지를 훔쳤나? 저기 그냥 고기만 사가도 더 싸겠다 그러면 정육점보다 싼거잖아요 이게 뭐야? 아니 밥 먹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우와 화질 좋다 그러게 어 여기 뭐야? 왜 분위기 좋은데요? 조카 조카 찍지마요! 찍지마 찍지마 안 보여요? 아 이거 제주도 성흥박물관에서도 저런 거 찍으면 정신하게요 아 진짜? 진짜로 남자 뭐 앞에 동상으로 있어 뭐 저게 나무조각으로 되어 있어 아니, 밥 먹을 데가 없네. 아, 심각한데요. 여기 서면 그거 아니야? 전화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오히려 밥집이 일찍 닦고 술집이 흥하나 봐요. 밥집은 초저녁에 다 팔아먹고. 2시밖에 안 됐네? 어, 나 지금 4시인 줄 알았어. 어, 저기 가자. 희하게 여기 캠프 오면 시간이 진짜 안 가더라고요. 안 간다고? 왜왜왜왜? 시간이 소중해. 1분 2초 가요. 아, 핸드폰 꺼졌다. 헌팅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 맞아. 까이고 있네, 딱 보니까. 사장님이랑 저랑 주기랑 저랑 처음 만났는데. 아, 여기요? 함께 먹 constitutes 집중합니다. 이게 맛있어. 이제 장사하려고 무지말고 앉아 버리죠. 7시까지 안돼. 아, 7시ama 다시. 여기요? 구석자리 여기가 놨뒀다. 여기 봐, 수머иля아이. 아! 여기 사면 아니 저 안에 테이블 있어요? 안에 테이블은 지금 안 가만히 있어 아 진짜요? 여기 찍으면 밖에... 아 그러네 그러면은 줘봐요 이렇게 찍으면 춤력 저도 저도 춤 좀 돌려주세요 아! 여기요! 저도 춤 좀 돌려주세요 춤력 패팅창 어떻게 봐요? 못 봐요 왜요?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 무전으로 해 아프리카인이면 돈이 없어 와 혜영이가 한 달 동안 몇 만원 쓰신 줄 알아요? 데이터를 200 몇 만원 썼는데? 와 아프리카로만 하루 제일 간단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게 마이크에요? 몰라요 마이크 마이크 아닌데요? 맞죠? 아니 맞지? 이게 마이크죠? 와이파이 잡으면 되잖아요 응 잡았어요 아 오케이 이거 누구꺼야? 와이파이 잡으면 되요 와이파이 잡으면 되요 됐죠? 맥주 봐봐요 아 저기에다 이렇게 꽂아두는 거구나 네 오 이렇게 하고 들고 다니는 거야? 그렇죠 아 왜 흔들거리지? 마이크가 어딨어? 마이크가 어딨어? 마이크가 안 된다고? 이게 마이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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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가 얼마야? 저거 85만원 캠카게 마이크가 개 비싸다 이게 마이크구나 왜왜왜왜? 마이크값 때문에 왜왜왜? 70, 80 몇만원이라고 해서 마이크값 마이크값 마이크가 약간 마이크가 눈이 아파 마이크가 언제까지 긁혀있어야해요? 마이크가 궁금해요 마이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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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술, 선술.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저희 네 명이에요. 여기에 놔둬서 들리나? 네 목소리? 형, 되게 잘 들려요, 이거.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다 들려요, 소리. 되게 넓어요, 소리 들어가는 폭이. 되게 좋은 거 같아, 마이크가. 혼다. 혼다. 불, 불, 불. 이거 컵 하나만 더 주실래요? 이거 넣어, 형 하나 더 넣어, 쓸 거 같아. 그냥 이거 마이크를 넣어놓으면. 아, 컵 두 개 넣어 주세요. 컵 두 개. 컵 두 개. 사장님, 내 목이 존나 받아.